이리와! 아, 쇠는 거! 오! 대박! 이리와! 이리와! 굿모닝! 야! 나는 떠난다! 골트코스트로! 저 이제 친구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박싱 데이트에서 처음 신는 신발! 그럼, 700! 안녕하세요! 우와, 간다! 방금 어떻게 먹었을 텐데? 없어? 없네. 괜찮아. 난 이게 너무 신기해. 우유를 선택할 수 있네. 우유를 선택할 수 있네. 우유를 선택할 수 있네. 우유를 선택할 수 있네. 짜라란! 잡숴봐. 나 이거 한심 봐. 음, 맛있어. 음! 아이씨 다 떨어졌네. 아이씨 다 떨어졌네. 아이씨 다 떨어졌네. 이씨 다 떨어졌네. 와이씨 다 떨어졌네. 고맙고isp! 아이씨! 고맙고isp! 고맙고isp! about it! 뭐다! 폐사체! 예이! 땡큐 사이밍! 우와! 분해나! 역시 5성급이다! 노예는 5성급의 노예가 되어야 돼 오늘은 할인을 받을 것입니다 어때요? 미쳤어? 어머어머어머 웬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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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시한걸? 벤틀리아? 이게 바로 베르사체! 사진이라도 찍고 갈까요? 베르사체 온 김에 와우! 나쁘지 않았는데? 근데 베르사체인데 요 가격이면 나쁘지 않지 와 비주얼 미쳤다 비주얼 진짜 음 음 음 음 조그만 음 베르사체의 화장실은 조금 엔디카네요 베르사체의 저게 롤스로이스였네 롤스로이스였어 오 싱어디에 도착했습니다 바다 고맙습니다 야 왜 이렇게 습해 진짜 왜왜왜왜왜 번지 봐 야야야야야야 귀가소리 복같이 생겼어 오우야 대박 짱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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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신이 아니네 애들이 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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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너무 좋아 날씨 너무 좋아 귀여워 날씨 짱 좋아 귀여워 날씨 너무 좋아해 우와 시원해 냉보 시원하다 새로 생겼다는 놀이기구입니다 새로 생겼다는 놀이기구입니다 우리 코코가 예쁜다고? 그니까 오오오오 dollars 으아아아 에움하는거 봐 맨질맨질해 보여 에에에에에 공기 조심 에에에에헤헤헤헤 나나 으아하아 마이 바나나 야 강제쪽벌이야 아 왜 이렇게 힐링이냐 이거 이것만이 기다렸다 참 귀여워 어 뭐야 뭐야 1,2,3 바이 바이 다음에 봐요 제 24일까지는 제 24일까지 그리고 제가 케이크를 준비해서 브릭브스틱 1,5달러 귀여워 퀄리티가 너무 좋아 미쳤어 왜이래 하이 이제 먹이협에서 일한다는게 이런 기분이구나 먹이협에서 일해야 돼 사람은 역시 따라라라라 스탑 아 개좋아 야 미쳤어 미쳤다 너무 좋다 진짜 웬일이니 웬일이니 와 진짜 미쳤어 미쳤어 근데 냉장고도 크다 5성이라 야 멜슨 호이츠보다 커 밖에 비는 저렇고요 여러분 하이 야 이거 뭐야 와 짱 신기해 관리 받는 기구처럼 생겼다 얼굴부터가 맞지 딱 5시야 배고플 시간 그리고 뒤에 뷰가 바다라구요 바다뷰라구요 먹겠습니다 음 음 음 단존 30분 랍스터 얌 맛있지 치기도 않았는데 맛있어 30분 살결이 미쳤다 우와 진짜 맛있어 야 이게 30불? 소스에다가 이런 것까지 얹어져 있는데 30불이면 괜찮다 30불 배도 기름지고 아주 그냥 좋구만 배도 기름지고 아주 그냥 좋구만 배도 기름지고 너무 기름져 지금 배가 오 대박 사라라 야 미쳤다 야 여기 오 대박 대박 오 대박 대박 우와 오 대박 대박 오 대박 대박 오 대박 오 대박 너무 좋아 오 진짜 아름다워 오게 나오고 싶습니다 이뻐요 오 오 오 나 곤란을 이러면 체크하면 못해 스파클링이랑 냉수랑 크냐물이랑 고급지다 모닝 깔짝거리기 모닝 깔짝거리기 우와 짱 맛있다 아싸이 아이스크림 이거 힙크림이야? 천재 아니야? 아이스크림이 따로? 아니 나는 아까 지나가면서 봤는데 너무 신기한 게 여기 이렇게 휴롱 기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휴롱으로 이렇게 챕툰 소스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야 아 너무 좋다 조식의 꽃은 뭐다 오믈렛이지 조식의 에그벤이라뇨 코쌍 구워줘야 제맛 언니 밀크 스프레이트도 많아? 채나단 찬란 조식 먹는 비유가 너무 좋아 어머 비유가 웬일이니 守 Commons 우리 사과가 우리 사과가 귀여워 옷도 다 한 번만 먹어봐 야 우리 레시피 가져가자 야 이거 뭐야? 옷도 인생인데 너무 맛있어 나 오랜만에 진짜 주식 먹는거라 너무 설레 나는 해주는 주식 이걸로 이제 주스를 만들어볼까시아요 예, this is my place 여기 숙소 뷰가 여기 숙소 뷰가 너무 좋다 Get ready with me 머리를 말아주기 위해 물에 들어갈건데 사진을 남기고 싶으니까요 친구는 지금 낮잠잠 혼자 수영하려고 왔습니다 타오를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나 날씨 너무 좋다 미쳤다 봐봐 나 지금 수영 안하고 그냥 이러고만 있어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눈에 봐 정했어요 선생님들 아 뜨거워 아 뜨거워요 나무 아름다운다운다운다운다운 뷰 진짜 킹젤랜드는 날씨가 미친 것 같아 근데 왜 호주인들이 킹젤랜드로 해양 오는지 알겠어요 너무 좋아 근데 너무 너무 싫어 아우 싫어 아우 내 싫어 걸어서 서퍼스 가는 중 아 바람에 밀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있어 너무 귀여워 저거 멜밤 베라보다 훨씬 좋잖아 멜밤 베라보다 훨씬 좋잖아 훨씬 좋아 거기 완전 라크 됐어 신기하다 그거 아니야? 크런치? 발고나맛? 안에 이렇게 들어있네 크런치 와 이건 맛있다 응 먹어봐 음 과연과 함께 사와지던데 약간? 응 고기 약간 딸기맛 더 좋아한 맛 응 맘에 들어 맘에 들어 잘 어울려 주인후의 수단 주인후의 수단 와 유가 너무 좋아요 왈랄랄랄라 어머어머어머어머 음 시원해 응? 네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사지 따란 데이지 앤 밸류인게 진짜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핼로 찬물로 맘에 드는 이름이 뭐라니 앤 우리의 성공적인 여행을 하고 맛있어 맛있다! 너무 잘한다 일출맛집 우리보다 더 바지런한 분들이 계시네 따라란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이게 진짜 잘 먹게 맨날 맨날 잃어보면서 먹고 싶다 버스 기다리기 아파트가 아파 날씨도 좋고 우리는 스노클링을 가고 스노작짜물에 걸리고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귀여울 수가 3초 컷 아 진짜 바보 같다 문자를 놓치다니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매번 더 마이키 없애야 돼 너무 맛있어 아주 마음에 듭니다 뱀뱀 이건 맛있다 우와 미쳤다 건강한 거 먹을지 아는 놈 아 너무 좋아 너무 개운해 역시 푸른 최고 역시 푸른 최고 다행이다 근데 엘크림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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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그리고 아보카도가 너무 좋아 곱창 가즈아 근데 과자도 아니고 가즈아 영어 표기도 가즈아 허가 됐다 이거 가져가야 돼 생크림 다 썼어요 다 썼어요 여기 있는 건데 몰라 뭐 이런 게 있나봐 잘 모르겠다 수영하면 진짜 편하겠다 똘쨸리 똘쨸리 야 이거 어떻게 수 있는 거야? 그냥 구멍에 당기면 돼 오 오케이 와 신기해 처음 써봐 신난지에 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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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때 치킨은 오고네 같고 갑자기 요리살 근데 치킨이 다행이야 떠나요 둘이서 여기 여기 우와 여기 떠나봐요 재밌겠다 이 와중에 찍는 어머 내 몰콜 왜이래 깜짝 놀랐어 이제 감상평이 있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진짜 할 땐 좋았는데 나오니까 오달달달달 그리고 지금 꼬리 말이 아니죠 머리 봐요 난리가 났죠 물놀이 했으니까 뭐다 라면을 먹어야 돼 잠깐만 꼬글이? 아니면 일단 들어가보자 다행 갓댐 라면 물놀이 후에는 역시 라면 혜쭈님 영상 보면서 라면 먹기 오 아까 지난 건물이다 우와 신기 축춤식 너무 비싸 근데 양 포션 개쩍고 음 맛있어? 음 와 와 와 역시 물놀이 후에 라멜자잉 짱 이쁘다 골코의 마지막 일정 진짜 휴양지 느낌이다 우와 무지개 우와 무지개 우와 오늘의 해추성지설레 투어 우와 우와 땡큐 우와 으악 무지 맛있다 진짜 맛있다 수달이 맛있어 난에다가 펄이 가루를 얹었는데 거의 펄이 가루에다가 라면 스프를 섞었어 야 송지실레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미쳤어? 미쳤어? 맛있어 상큼하고 잘 날아가 내 눈동차에 시어리스 말해봐 새우냄새 대박 음식 진짜 빨리 나온다 부드러워 새우 내장냄새 미쳤어? 너무 맛있어 팍스에다가 버무린 맛이야 오! 미쳤어 아니야? 주유가 배부르네 요만한걸 입어가지고 음 맛있어 너무 맛있어 주유지마 우지마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유튜브 닭 유튜브 닭 유튜브 닭 좀 휘었네요 이 비싼 팍스를 이렇게 냉장야로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진짜 하늘 보이는 새로운 뷰 아침부터 수영을 하겠다는 의지 아침부터 수영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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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조식이라니 나 너무 슬프다 마지막 조식입니다 맛있어 맛있어 되게 달달하니 맛있어 맛있어 이 피클 너무 맛있어 뭔가 피클 같은 거 같은데 샐러드 열리는 너무 맛있어? 정말 4일 동안 이것만 먹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진짜 드디어 뷔페 1접시 김선생님 두 번째 접시를 옛날에는 애슐리 같은데 가면 진짜 7접시 먹고 그래서 이런 맛이군 몸에 안 좋은 걸 조금 더 맛있어 아이스크림과 휘핑을 김치에 먹는 아이스크림과 휘핑을 김치에 먹는 음 굿베이 예 수영복이 물을 잔뜩 먹어가지고 7kg 넘으면 어떡하지? 감히 제 스타놈들한테 엑스트라 머니를 낼 수 없으셈 굿베이 셰어톤 예쁘다 마지막까지 가기 너무 아쉬워요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소파야? 대박이다 우와 체크하우스 하러 갑니다 나 안 갈래 고맙니 하바타운 프리미어랄레스 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여기 와서 느끼는 건데 일본인이 진짜 많이 사는 것 같고 그리고 대부분의 여자들이 라이크 쇼츠랑 브라탑을 엄청 많이 입고 다닌다 기호 1반 기호 2반 흰색깡 이것이 기호 3반 160불에서 45불 이렇게 사겠어요 정했다 고맙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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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너무 싸 이거 또 하나에 다 25불짜리인데 13불이에요 미쳤다 우리 지안이가 사준 귀여운 고슴다치로 두피관리를 열심히 하겠어요 이거 진짜 필요했는데 고맙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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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가 됩니다 많이 맛있어? 맛있어 먹어봐 맛있네 살 것 같아 조금 휴가가 필요할 것 같아 조금 휴가가 필요할 것 같아 맛있어 맛있어 먹을래 이건 맛있다 와우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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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이예이 맨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땡큐 짜자잔 마지막 만찬 그리고 이 이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눈치 보고 가 난 진짜 넘버원인 것 같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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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슬로프 2등 진짜 너무 그릴 것 같아 이거 너무 주시해 이걸 어떻게 삶니 처음 먹는 기분이야 웨드 에피아 such Amazing 오늘 제 스타가 에서 점심 completion 이 이것으로 택배! 파급 파급